와우 이하네 이하네 룰루 보겸아 저주면 기쁜이야 아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 이거 그냥 무관하겠습니다 또 어뷰징이네 뭐네 찡찡찡찡 미니언 생성 미니언 30초 남았음 달달하 미니언 달달하 야구만 누가 서포트이냐 룰루가 서포트이냐 모르가나 서포트이냐 와봐야겠네 쏘오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하아 정글이 월이비치 아이 씨발새끼 아..한테 때리고 가네 이 개새끼가 이씨 근데 저 새끼 뭔데 씨발 리쉬도 안하고 저기있냐 봤더만 게이든가 아니야? 이거 이러면은? 어 카드 못보았다 오늘은 운이 덮아 그럴것 같다 하고 있다 그거 헛 왜 이렇게 실사 안주고 씨바 잘못 들었나? 해보는 거야 아 저 씨바 저 맞으면 좋을 것 같더라구 죽었더라구 아아이 씨바 놓쳤으면 씨바 아주 그냥 그냥 족박 날뻔했네 그냥 바람이 좋겠어 루시아스 열려서 다 올려야겠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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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어 아 너무 아 거기까지 너 죽으면 X 된다 이거 아 씨X 미안하다 아 늦게 뽑았어 아 씨X 아 야 이 개새끼야 근데 니가 잘 도망가야지 아 한 번 졸렸어 괜찮아 괜찮아 맨다 잡아 맨다 잡아 맨다 잡아 맨다 잡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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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까지고 씨 롤루 찾은 드만 할게요 여러분들 말 너무 많아가지고 개새끼가 저거 아 너무 많아 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없 아 아 아 좋아 답은 럼블 CS 25개구 렉카람이 18개 서로 존나 못먹네요 서로 그냥 단식투쟁 다이어트 중이구요 랄랄랄라 랄랄라 욱랩인데 먹히겠냐 이 씨발 거절해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득이야 여기까지만 하자 까비요 어 람불 솔킬 람불 솔킬 나이스 좋구요 자 뭐 튀어나오는거 아니여 이 씨발 뭐가 갑자기 플루 간다 흐흐흐 흠 흐흐흑 아리가또 오 힐 게잇 야 살았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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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 씹 극혜함 소오오케 아까 시바 언제 당할냐? 아까 미 쳤는데 시바 미안 아까 쳤다 어 살았으면 개이득이다 버티기만이야 어 미야신이 30년이야? 아 야 너 뒤진거 같아 야 늦은 5кW 다이았 으악 폴로 으으으으음 으으으으음 으으으음 으으음 흑 으으으으응 흑 이래서 선심반이 좋은거요 아 블록 남아가있음 나이스 바텀 아예 빡살났네 지금 CS 퍼펙트 문당 CS 9개 10개정도 아 하아 미드룰룰루 아유 미야 간다 룰루 간다 다베카림 CS 41개고 런블루 60개 3킬 개이득 도주기가 없고 약해가지고 enko 악랭 집중 오레루 도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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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리 영업 이었 도주기 막 날라오네 그냥 바이아바이아밖이아바이아바이아바이아바이알 아까 설명드려요 맞네 날짜야 필요가 없지 내가 날아갈게 가면 키라 나오겠는데 이게 킬 갓 같진 않다 이게 이건 아니야 이건 오바다 럼브라 방송 보고있다는게 또 소름 방송 보고있다는게 또 소름 방풀봐라 방풀봐라 이빠새끼 야 리쉬나좀 해줘 리쉬 리쉬나좀 해줘 블리오 씰 잘먹었어 지금 럼브라 탐사 집에가서 좋냐 에다가 좋은데 럼브라 와리가리 안하고 CS 먹었으면 거의 140개 먹었겠다 이건 형이 궁탈 오케 백업 좋았어 야이 씨바 뒤지면 물거품이지 형 궁수 쓴거 오오오오 야 그만 먹어 야이씨 야아 너무 던져 나 유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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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슬로 무너따 아 잡는 각인디 씨바 슬로우 씨바 아아아아 아아 아으 딜이 아직 안나오네 걔 골칼 셔틀 정도밖에 안되네 케이틀린 씨발라마 혼자 뭐하냐 바텀에서 CS 먹고있고 케이틀린 빨리 와요 하아... 노답이네 케이틀린 구화증에 바텀 비게이브 챙기고 있네 아... 6.2초 남았다잉 아 방금 전에 케이틀린 있었으면 다 잡는가 하겠어요 케이틀린 AD가 있어야지 내가 골카로 케이틀린을 지켜주면서 크레이씨 이건 내 차지야 어? 럼을 내려와 럼을 내려와 럼을 내려오면 약간 성급한 감이 있어 성급해 성급하지가 않구만 올려들었 깎고 에이 개새끼야 아우 씨 씨 봐 그냥 미드 밀고 있을게 다 잡는 덕이구만 달달해 키드를 준다 4킬 166개 나 왜왔냐 여기 가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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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욕 지리구요 야 주유소 없냐 여기 어디 이거 미친새끼가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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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해 탑까지 깍지알빨리 오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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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이씨 inequ 오이씨 되시겠는데 이거? 되시겠는데 이거? 좀 빡센데? 상당히 만만치 않네 그래도 개개진데? 됐스 렉 좀 채워놓자 폭행이 심하니까 손 대지마! 야 이 개새끼야! 아이씨 아이씨 미드 밀때 필요없어 미드가 의미가 없어 대체 해봤자 가까워 내려야돼 이거 갈 때 여기밖에 없어 지금 안녕 맛있냐 이 개리새끼야 어? 붉은 바다 바다 아이씨 렉 으 으 으 으 으 으 museum 아 근데 나 깎았어 탑으로 가면 되겠다 이제 탑가서 깎고 내려온다 바텀 다 깎고도 됐어 다 미리 대체하고 있기때문에 탑을 모르던단 말이지 다 미리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탑을 모르던단 말이지 오이 씨발 씨발 오더니 씨발 언덕 뚫렸지 오이 와서 뚫린거야 아 아 능력이어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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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t님 없었네 뭐하냐 보겸아 끝나고 딜량 보렴 보고 배워 니가 원딜 나한테 지금 운운하냐? 형 오늘 댄디랑 형 선구에 다 무너졌다 댄디 뭐 크포 다 형 손에 무너졌어 원딜로 지금 형한테 댄디 오늘 무너졌잖아 솔직히 인정하잖아 댄디 무너졌잖아 댄디 카즈스 형 선구에 무너졌잖아 어 이거 진짜야 철구랑 했을때 댄디랑 경기했었잖아요 철구랑 5대5 해가지고 우리편 인색 마트 나가고 내가 제드한테 15번 죽어서 이긴거야 인마 제드 궁 빼가지고 얄라리 얄라리 얄라쇼 이쪽이야 안녕 승리 나이 다 락오 만 나이 다 락오 만